1986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려 4명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한 번에. 광복절 전날 서울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조폭들의 칼부름 사건. 그 당시 김대두 이후에 강력사건으로서는 최고의 흉악범유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예맹이 살인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게 정말로 그 당시에 별로 사건이 없었거든요. 유혈이 낭장하고 정말로 참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냥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비린 내가 막 그냥 정말로 참 말할 수 없이 나죠. 이때는 1986년 8월 14일 광복절 첫날이야. 밤 11시 30분. 사당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였어. 간호사 박 씨가 야근을 서고 있었어. 뭐 한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누가 환자분이 올 일이 없잖아. 그런데 박 씨는 이날 평생 잊지 못할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돼. 갑자기 조용한 병원에서 갑자기 탁탁탁 소리가 들려. 20대에 건장한 사내들이 막 피투성인 남자들을 막 들쳐 얻고 병원으로 뛰어들어와. 여기 교통사고 환자예요. 그러더니 얻고 온 남자들을 내려놓고 막 우르르 갑자기 뛰어나가 도망쳐. 뭐 수술실 앞에도 있고 진료실 앞 복도 계단에도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 간호사가 너무 무서웠겠지. 벌벌벌벌 떨면서 그 환자들한테 다가갔어. 환자들이 안 움직여.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어. 다? 어. 모두 4명. 네.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닌 거야. 이 시신에 온통 칼을 찔린 자국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시체는 40여 군데가 찔려졌대. 어. 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난리가 났겠지. 신문에 일면을 다 장식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신을 업은 사내들이 들어오기. 1시간 전으로 가볼게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서진회관 지하 1층. 최고급 룸살롱이야. 이 룸이 막 20개가 넘어. 당시 22살이었던 고금석은 서진회관 16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맞은편 20호실에도 자기 일행들이 있어. 서진회관이 이들한테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 늘 거기서 논은 거야. 어떤 조직이. 이 조직은 훗날에 서울 목포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 다들 목포에서 올라온 동네 또 학교 선후배 사이였대. 고향 선후배 사이인 거야.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뭐 모든 전국구 조직폭력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시골 조폭. 경찰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을 정도로 신출내기들이었어. 그러네. 제가 한참 이제 분위기가 물이 익었어. 갑자기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 복도 쪽에서. 그런데 심상치 않은 손님들이 막 들어와. 들어오는데 보니까. 떡대가 막 이만한 남자들이. 7명이 들어오네 서진회관으로.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딱 눈 마주치면. 스며시 이렇게 피하게 되는. 누가 봐도 그냥 딱 조폭인 느낌. 웨이터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손님 이쪽으로 오시고 17호실로 안내했어. 하필이면 고금석이 술 마시고 있던 16호실 옆방인 거야. 이건 뭐 순전히 우연이었어. 왜냐하면 다음 날이 광복절 휴일이라서 방이 꽉 찬 거야. 빈 방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공개했지. 이렇게 심상치 않은 두 패거리가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하게 된 거야. 17호실에 들어간 남자들은 벌써 술이 빨라가 됐어. 하나하나 다 거슬리기 시작한 거야. 방도 되게 좁아.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방이야. 그 방밖에 안 남았었으니까. 그중에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웨이터를 불렀어. 이 방이 이게 뭐야. 저게 너른 방 없어. 오늘 손님이 많아서 빈 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웨이터의 얼굴을 주먹으로 박 쳤어. 그랬더니 웨이터가 코피가 주르륵 나지. 네 16호실에 호출이 왔지. 자 16호실에 누가 있어. 고금석. 그치. 고금석을 포함한 서울 목포파 5명.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웨이터가. 야 뭐야 왜 울어. 너 얼굴은 또 왜 그래. 옆으로 손님들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울었어. 대체 어떤 놈들이야. 어. 웨이터 하는 말이 보통 조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두목 같은 사람이 큰 형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그 형님 이름이 김태촌. 김태촌이라고 그랬어요. 조폭계의 전설이야. 김태촌을 큰 형님으로 모신다? 그럼 뭐 말 다 한 거야. 전국구 조직입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조폭인 서울 목포파가 덤비기에는 완전 거물이야. 김태촌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제 정족이 싹. 그래서 고금석하고 다른 조직원 하나가 딱 볼일을 보고 다시 룸으로 들어가려고. 법도를 지나치는데. 17호실 문이 딱 열려. 그리고 누군가 나오는데. 떡대가 엄청나. 그게 바로 최두석이라는 사람이야. 최두석. 물론 가명이야. 왜냐하면 실명을 얘기할 수 없잖아. 다른 또 삶이 있으니까. 이 최두석은 키가 190cm. 체중이 100kg. 등치도 등치지만 또 헤비콧 복서 출신이야. 복서 출신이야. 와 헤비콧 복서 하면. 어. 근데 타이틀이 또 어마어마해. 1대1 싸움으로는 김두한 이후로 최고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최두석이었어. 이 최두석은 만보파 행동대장. 응. 17호실 손님들의 정체는 바로 만보파. 만보파. 김태촌이 이끄는 서방파의 반개 조직 가운데 하나였어. 이 만보파가. 전국구 조직인 만보파 행동대장이 최두석. 족보도 없는 신출내기. 서울 목포파의 두 명. 룸살롱 복도에서 딱 만난 거야.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아이고 나 느낌 안 좋다. 느낌 안 좋다 진짜. 그때 고금석 옆에 있는 서울 목포파 한 명이 입을 열었어.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네. 응? 응? 잘 지냈어? 응. 알고 보니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거야. 어. 같은 동네에서 막 자라가지고 서로 안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때만 해도 반가운 동양사람 만났으니까 반갑다 이러고 다 끝날 줄 알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고금석이 최두석한테 인사를 안 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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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금석 입장에서 보면 명성은 들었어 뭐 알겠어 어 근데 잘 모르는 고향 선배인 거야 그냥 이미 화도 나 있고 고개를 숙이는 게 싫었을 수도 있지. 아유 실수했네 인사해야지 그래도. 그 최두석이 고금석을 불렀어. 어이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근데 고금석이 말이 없어. 어쭈 너 많이 컸네 어? 서울을 먹더니 고향 선배는 몰라봐라 어? 그러면서 이제 고금석의 따귀를 서너 차례 갈렸어. 데뷔급이 따귀 때리면은 휘청휘청하지. 자 고금석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고금석이 인상을 써면서 노려본 거야. 아니 어디 족보도 없는 새끼가 인상을 써? 그러면서 주먹질하기잖아. 22살의 혈기왕성했던 고금석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너무 열받은 최두석이. 야 다 넣어봐. 17호실에서 만보파 조직원들이 다 우르르 나와 7명. 상황을 보니까 아 씨 딱 족보도 없는 애들이 덤비는 것 같은 거야. 자 만보파 조직원들 어떻게 했어? 고금석을 때리기 시작하지. 밖에서 소란이 벌어지니까. 안에 있던 고금석의 동료들. 목보파들도 모조리 그냥 복도로 다 나왔지. 단순 시비로 끝날 수 있던 일이 진짜 겉에 볼 수 없게 커진 거지. 좁은 복도에 만보파. 목구파.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만보파 행동대장 최조석이 나왔어. 내가 누군지 몰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상대는 뭐 전국부야. 당할 자가 없다는 싸움꾼이야. 김두한 이후로 제일 잘 싸운다는 사람이야. 그 이름값에 눌린 서울 목보파의 행동대장이 갑자기 발목에 있던 칼을 꺼내다. 어우. 어우 웃어라. 룸살롱 복도는 순간 어른이야. 과연 이 두 조직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최조석은 눈 하나 깜짝하네. 나 최조석이야. 자신있음 찔러봐. 찔러봐. 이렇게 된 거지. 설마 찌르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 어디 한번 찔러봐 이 새끼야. 그 누구도 핸들을 꺾지 않았어. 아주 풀 악세를 받고 서로에게 달려가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 먼저 움직인 건 서울 목보파의 행동대장이야. 일단 최조석을 제낀다. 가장 껄끄러운 최조석부터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리고 칼로 최조석의 팔을 확 내리쳤어. 그다음 고금석이 그의 허벅지를 콕 찔렀어. 팔 찌고 찌르고. 만보파 조직원들이 다 놀랐을 거 아니야. 진짜로 이놈들이 감히 형님을 그렇게 할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사심이 들이대버리니까. 방어할 틈도 없이 그냥 당해버린 거죠. 기습에 놀란 만보파 조직원 달. 일단 부상당한 최조석을 끌고 화장실로 도망가. 또 몇 명 멤버들은 17호실로 들어가서 문을 삼고. 룸셀롱 복도는 막 순식간에 난리가 난 거야. 막 비명과 고함 소리.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 칼 가져와서 무장을 해. 몇 명은 화장실로 쫓아가서 칼을 휘두르고. 몇 명은 엽기를 가져와서 17호실에 잠금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 결국 17호실 문이 부서지고. 그들의 칼부림은 역시나 멈추지 않았지. 사심이 길은 거 있잖아요. 막 60대 70대 80이. 그걸로 막 찔러댔는데 피가 완전히. 룸이며 복도 화장품 여기저기서 비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거야. 뒤집힌 탁자 등 어수선한 술자리와 의자 곳곳에 뵌 핏자국이 당시에 처참했던 난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참혹했냐. 당시 기자들이 서진회관 내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마치 지옥에 내던져진 것 같았어요.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전에도 이제 조폭들끼리 칼부림 이런 것들은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울 목표판 몇 명은 도망갔다가 순순히 자수를 했대. 고금석도 이때 자수를 했대. 아 자수한 거예요? 자수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쳤던 두목 장 씨와 행동대장도 지방에서 검거가 됩니다. 취재진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지. 어떤 놈인가 얼굴이나 보자 해서 다들 막 궁금증에 휩싸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 소감이 어때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과거를 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소감이 있다면요. 다만 제가 부모님한테. 첫째는 부모님한테 불여한 것이고요. 둘째는 아주 어린 놈들하고 했다는 게 참 억울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소? 아 심정이 어때요? 어우 이상하다.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하지. 이 내용이 이제 커지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지. 뻔뻔하다. 저 놈들 너무 뻔뻔하다. 진짜 열 끼라. 지금 말해. 지워줄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어이 지워줄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자. 구목 장 씨는 25살. 행동대장 김 씨는 23살. 둘 다 20대 초중반 나이야 기껏 해봤자. 응. 네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으면서도 일말에 죄의식이 없어. 기자들은 이렇게 썼대. 10인의 살인폭력배. 10인의 살인폭력배. 근데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열린 현장검 중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 사람들이. 앞쪽으로 땡겨. 앞쪽으로. 아니야. 좀 이따 가야 돼. 좀 이따 가야 돼. 라이트 땀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라이트 땀. 빨리 올라와. 검거 당시와는 180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지 않아. 소감이 어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그 죄를 지은 데 대해서요. 여러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자기가. 앞서 우리는 못 가 볼 때. 또 끝나고. 내일 벌에 대해서 달게 받고. 반전을 씻고. 시린 모양이 있어.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 그러게. 조폭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객기를 부리다가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거야. 대부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금석도. 사형을 선고받은 게. 자 이렇게 서진 룸살롱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 그런데 이 사건이 외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불러와. 사람들이 이제 조폭의 잔인함을 치를 떤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나. 독버섯같이 기생하는 조직폭배를 뿌리 뽑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게 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렇지. 조직폭력배들과의 전면전이 시작이 된 거야. 2년 동안. 이 사건이 발화점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이 범죄와의 전쟁이었어. 그런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다. 수많은 노동해방주의자와. 한 이등병이 양심선으로.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 1,300명을 불법 사찰하고 있습니다. 소원권 조사권 파면 심파권을 확판에 놓칠 수 없는 합리적 계획일 수도 있어. 그가 공개한 30장의 디스켓과 서류 속에는 이 주요 인사 그리고 민간인 사찰 대상 명단이 공개가 돼 있었던 거야. 이 일로 노태우 정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고 막 정권 자체가 흔들흔들 흔들하게 돼.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던 거지.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야. 대통령 특별 지시로 경찰이 1만 6천명의 충원이 돼. 1만 6천명. 충원.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좋은 동원하는 등 강력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보면 돼. 선마다 실적을 놔야 되니까 1년 320국을 휴가 빼놓고는 쉬는 날이 없었어. 그때도 솔직히 많이들 힘들었죠. 하루 16시간 이상 경료 시간 그리고 책임자였던 경찰청의 형사 국장님이 과로로 사망하셨어. 이때 순직한 경찰이 126명. 126명이네. 부상이 2,200명. 진짜 전쟁이네. 진짜 전쟁이지. 그 결과 조직폭력 대 274개 파가 소탕이 돼. 명이 아니라 파가. 1,421명이 검거가 되고 1,086명이 구속이 돼. 자 이 신출력이 조폭들이 전지는 서진 룸살롱 사건. 이게 아이러니카라 그래도 80년대. 종국구 조폭 시대를 끝낸 거야.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했어. 그러네. 쫓고 있는 그 남자. 아무 면 케이티. 케이티? 관련 기록만. 수천 표기예요. 케이티만을 기다려온 남자가 있었어. 바로 흑색 공작과. 은밀하게. 위에를 하고. 도총하고. 지금이야. 조인하려면 죽여먹는다. 사람이 넘치됐어요. 빨리 좀 하세요. 다들 늘 현장에 있다. 정철들이 깜짝 놀랐어. 완전히 대상밖이 있네. 약 9장. 북한 쪽이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